여왕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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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 1회 오망잔치인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아! 차분, 차분하게 해서 오늘 약간 컨셉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한희 씨 그러니까요, 전혀 한희 언니 같지 않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네! 다들 자신이 있나요? 잘할 거라는 자신 100%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불안하지? 아! 한님! 불안하세요? 제가 자신감 넘치는 포즈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쨌든! 엄만찬징!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토론용 이름표 하나씩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름표 꾸미기! 어떻게 한님이 좋을까? 이름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앞에 수식어 같은 걸 붙여서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 내가 좀 돌아가야 돼 내가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김민지 김민지 아이디어, 뱅크, 강혜린 이해 완료, 예임 단위가 다 맞다니 어멍 그리고 이 토론회의 주최자 어멍장신 퀸으로 했어요 어멍장신 퀸 오케이! 가볼까요? 호닝에 저희가 글을 올려서 팬들이 정해주는 걸로 이걸 하겠습니다 백초 최초 발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오늘 엉망이 될 준비가 되었어요 저도요 난 맨날 준비 됐지 저도요 난 늘 엉망입니다 오케이 일단 심판 심판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근데 분명 버니즈 분들이 댓글이 이렇게 달릴 거란 말이지 그중에서 하나로 몇 번째로 할지 몇 번째로 할지 전 첫 번째요 근데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 얘가 한 번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근데 언니는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첫 번째? 전 여섯 번째 토론, 토론 고고고 언니 말대로 너무 많이 갑자기? 언니 말대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첫 번째 댓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만 오늘 첫 번째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하셨죠, 다들? 그럼 첫 번째 댓글로 할까요? 좋아요 첫 번째로 합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올렸어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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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가만 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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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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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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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여 민지여 김민지 네 환영합니다 엉망 잔칭 토론회 뚜둥 짠 짠 닭이 먼저다 vs 달걀이 먼저다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한 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 너무 어려워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닭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5초만 주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5 4 3 2 1 아 너무 어려워 닭이 먼저다 손 손 손 따단 둘이 닭 팀이 됐고요 달걀 달걀 따단 오케이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We should start writing our rebuttals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각 팀의 의견을 100초씩 들어 볼 건데요 닭 팀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왜 저희가 먼저죠? 닭이 먼저 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닭이 먼저 라고 생각하시니까 닭 팀이 먼저죠 넌 넌 달걀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닭을 그 그냥 의견을 말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닭이 한 글자잖아요 칠 칠 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 물 물 같이 드릴까요? 물 물 물 물 마시시겠어요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편하시면 괜찮아요 충분해요 괜찮아요 자 닭 팀 100초 최초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신이나 어떤 존재가 이렇게 동물들을 뿅뿅뿅 든 다음에 번식을 하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닭이 먼저 라고 끝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처음으로 존재하는 동물은 공룡이잖아요 공룡이 먼저 탈! 널 업스트라트 공룡 공룡 공룡부터 시작하지 근데 공룡은 너무 크니까 자기도 힘든 거지 자기도 힘든 거지 에볼리션대로 얘 좀 몸이 작아지는 거지 더 추우니까 그래서 털 갑자기 생기는 거지 이 인바리먼트에 맞춰서 에볼리션 만들고 갑자기 다리도 얇아지고 날개도 생기고 그리고 닭이 나온 거지 진화! 진화! 나 털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안 맞는 것 같아 눈을 못 맞아주겠어 달걀팀의 반론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왜 떨리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난 확실해 시작!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먼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소들이 달걀을 어찌어찌해서 달걀을 형성한 거예요 거기서 적은 확률로 알이 부화하는 것에 적합한 주변 환경을 형성해서 알이 부화를 해서 닭이 그때 생겨난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닭이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It's scientifically proven as evolution 닭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먼저 생길 수 없다는 게 확실해요 알이라는 것은 그 다른 세 종류들부터 계속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너무 어렵다 진화예요 진화 근데 이렇게 계속 알이라는 것은 계속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알이 10초다 알에서부터 부화해서 생물체가 나오는 거다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끝입니다 네 각자 할 얘기가 많으시죠 지금부터 엉망장칭으로 토론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엉망장칭으로 그는 엉망장칭으로 그는 엉망장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Jurassic Park, she's all about dinosaurs.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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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The chicken has to evolute from somewhere. And the only thing that the root is is dinosaurs. Dinosaurs have many, many, many different species. If you go through books, even with dinosaurs, even in Jurassic Park, in movies, there's bird type. 맞아요. Bird type dinosaur. That's why I started from dinosaurs. 새인 종류인 dinosaurs. HONEYI가 공룡부터 시작 했는데 그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알을 낳으면 그 새가 치킨이 아니잖아요? 공룡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게 공룡부터 시작이냐고요! Listen to my dinosaur talk. 언니 말대로 하면 공룡이 이렇게 주변 환경에 변화해서 닭으로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알을 낳아서 그 다음 자손한테서 점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눈을 떠서 갑자기 닭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알이 꼭 있어야만 닭이 되는 거예요. 에볼루션을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닭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에볼루션. 마지막. 지금. She's hypnotizing you with picture. 지금 hypnotizing. 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거든요.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결정을 내렸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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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아요.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Yes! 다이노소스. 다이노소스. 이제 공룡의 진화론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TV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어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어요. 공룡으로 그려드릴게요. 좋아요! why is the one who came to create a park? 다음 심판분을 정해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언니 거부. 태린이! 태린이! 예! 이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아이고! 왜요? 왜요? 자, 강아지가 바지를 입는다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아, 재밌겠다. 아, 귀여워! I got it! 난 진짜 준비됐어. 자, 그러면 위아래로 나온다! 하나, 둘, 셋! 왼쪽!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오, 오마이갓! 어떡하지, 이런?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쪽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강아지는 사족보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 발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입으면 강아지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벨트, 벨트 불편할 것 같아? 여기에 바지가 있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제대로 강아지가 해야 할 일들을 못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신축성이 없으면 이게 늘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를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골라서 뭘 강아지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인간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서 강아지 하체는 어디부터냐? 1번. 이렇게 위아래로 나눈 것. 2번. 앞뒤로 나눈 것. 위아래로 나눈다. 앞뒤로 나눈다. 정했다면서요? 정해요.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계속. 그럼 저 이걸로 할게요. 저도 그건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안돼요. 아니요 그건 안돼요. 전 이걸로 할게요는 안돼요. 왜요? 나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I can argue with you.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강아지들은 네 발로 잡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했어. 상체, 하체라고 하면 상체, 하체니까. 맞아요. 이거는 먹어요. 그런 거 이렇게. 아니 끝났습니다. 위에도 관심을 보이고 계셔. 많이 찾아본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대화할 때 뭘 원하면 앞에 발이 이렇게 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 팀 100초 최초 발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뭐였죠? 강아지의 하체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잖아요. 위와 아래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와 아래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위와 아래가 아니라 좌와 우로 나눠진 그림을 고르셨어요. 좌와 우로 나눠진 그림을 고르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하체는 다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강아지의 강아지의 하체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보이시나요? 이상입니다. 충분했어요. 반대편 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강아지는 물론 내 다리로 걷지만 걷다가 뭘 원하면 이 앞 손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가로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좀 독특한 강아지였는데 얘가 잘 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듯이 이렇게 잤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강아지는 사족보행을 하지만 얘도 팔이 있는 거였어. 얘도 팔이 있어. 왜냐면 머리 이렇게 줬을 때 고르려고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는 하체인 거죠? 먼저 아시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서로 이제 격렬하게 본인의 입장들을 잘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일단 서로에게 서로 입장 들어봤으니 반박을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엉망장칭 타임 시작 태인 씨 태인 씨 입으로 사족보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강아지는 사족보행을 하지만 사족보행을 하지만 사족보행을 하지만 사족보행을 하지만 발이 4개라고 하셨어요. 태인 씨 입으로요. 저희는 죄송해요. 미지 씨는 강아지 기모본주형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봐야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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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는? 과학적으로 upper body of a person is where your lungs and ribcage is. 강아지들도 갈비랑 lungs은 위쪽에 있어. 그러면서 그게 상체 부분이지. 아래쪽엔 배랑 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체 부분이지.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하지만 사람과 강아지는 다르게 구분해야 해요. 강아지는 이렇게 걸어 다니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걷기철이 다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걷잖아요. 안희 씨. 그렇게 우기심한데요.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해요. 긁어! 아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끝이요. 솔직히 속에서 여러 번복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애초에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 사실 한쪽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저도. 하지만 입장들을 얘기하시는 걸 듣고 바뀌었어요. 제가. 빠밤. 빠밤. 언니 어떡해요! 아이고 장하다. 예스! 사이언스! 예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 설득 당했어요. 계속 말이 없었어. 강아지들도 갈비랑 랑스 위쪽에 있어. 이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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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과학선생님 보고 계셔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뽑으시나요? 근데. 언니. 어? 어? 민지 언니네요. 심판은 민지. 당근 킴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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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잠시만 이거 뭔가 스파이가 있어요. 뭐야? 어? 데스티니! 데스티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주제를 뽑기 타임이에요. 오케이. 아 무서워요 이제. 아! 이거 나도 하고 싶다. 뭐야? 아 뭔데 뭔데?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더 적극적인 인물은 더 적극적인 인물은 하이포이 가사 속 주인공 어텐션 가사 속 주인공 확신이 없네 확신이 떼어넣을 수 없어 사랑하고 있어서 확실한 확실한 집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멈덩이 있는 거 같아요. 잠깐만요, 화면에는 가만히 말해봐요